1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해 청소년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끊이질 않는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통은 좁은 계단 바닥에서 쉴 새 없이 날아들던 발길질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너 뭐 그때 집단폭행 나온 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곰 샌드백이다, 원주 떠라, *** 낀다. 또래 아이들의 폭행만큼 아팠던 건 주변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고등학생 A 군은 결국 쫓기듯 전학을 갑니다. 법원은 최근 이들 가해 청소년 중 3명에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1년 2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중학생 동생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다 결국 경계선 진흥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 충동을 경험했고 10명 중 2명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어떤 공감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제되어지거나 도태되어지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집단 폭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산산조각난 가정은 조금도 치유된 게 없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